네.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한단꽝. 천둥. 육압. 의심. 타수. 사연. 충격파. 발화. 전장. 흘렉. 분노. 근데 이러면 엘리트 하나밖에 못 가네. 행꽃. 파열 진화.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엘리트를 갈까. 그거. 가자. 여기까지 꺼. 행복. 행복. 이 행복한 표정을 보십시오. 난관 극복. 진화도 있죠. 이걸 프리즘을 못 사네. 바로. 진화. 와. 플라윙. Haeft. 이건 에이. 슬슬. 한手. 몇. 지금. 차. 자동. 1. 간격. 구. 간격. 우. 너무. Plac. 아. 우. 파괴. добр. 어떤 소위. 허. My. 넋. го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고 보니 프리즘이 먼저 해금 데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우 턱벌레 불타는 조약 드롭킥 아이 잠깐만 타격 왜케 많아 기분나빠 아이 타격 다섯장이나 했어 기분나빠 3코스트 불조약 쓰기는 좀 그러네요 와 핸드 가관이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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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화의 난관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는 뭐 할 거 다 했죠 육압 태워도 되고 지금 수비 카드 너무 많아 발화 2장 있PL 발화 2장 있구 좋아요 초커 초커 충분히 할만한데 충격파 뿔도 있고 초커 넘버 좋고 근데 이제 연사나 요런거는 못쓰지 초커 들면 소용돌이 같은거 놔주면은 훨씬 깔끔할텐데 생방입니다 핫생록 아니 근데 핫생록이 뭔 뜻이야 핫하고 생방인데 녹방이라고 뭔소리야 강타타격 미닛 핫한 생방같은 녹방 각격파 이중타격 북할 같은거 나오지 왜 이중타격같은거 나왔어 미닛 스팀에 있어요 발화 한돌 민원씨 아니라 게임이름이 미닛인가 게임이름이 저게 아닌가 실시간으로 녹방을 들었다고 게임이름이 다른가 N-U-T인가 M-N-I-T N-I-T구나 그래서 그래서 안나왔구나 게임이름을 잘못 올려놨네 몸풀기 몸풀기 몸풀 한돌 난관 극복이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슬탑시 한계 돌파 늦게 돌리 니까 다른 카드는 웬만하면 잘 넣지 말고 타격 너무 많아서 불편하네요 진짜 타격 다 갖다 버리고 싶다 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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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돨 소돨 킹 쯤탕 도리 아 드리키 안주네 한개 돌파 쓰고 이제 아니 안 나왔어 덱이 더 빨리 돌아야 셀텐데 정발까지 승천 20을 못 깨면 그때까지 하겠죠 정발하면 가격이 이수가 됩니다 짜잔 제물이다 제물 제물 소돌 제물 주 킹 슬카 머니 잔혹성 잔혹성 쓸만한가 지금 머검 또 머검 집으면 나중에 머검 뿔 나온다 어 한돌 키드 가격이 추가됐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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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난관 지금 지금은 난관이지 지금은 난관이지 흠 망을 망을 혐식물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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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초코인 소돌 소돌 함 주쇼 네 감사합니다 스킬 푸션 몸통 박치기 킹시병 킹시병 지금 못 태우죠 그래도 8방어긴 한데 전투 장비 전투 장비 한 장 있지 이미 그러면은 잠이나 자자 핸드 안 말리면은 앉아도 잡을 것 같긴 한데 느낌상 말릴 것 같아서 느낌상 말릴 것 같아서 느낌상 말릴 것 같아서 발화재물 에이 빌어먹을까 난관 미리 써놓지 드로우를 상태 이상으로 봐야돼 힘 10탄 잠깐만 지금 한돌 다 탔구나 한돌 강화를 해놓을 걸 그랬나 투사 쫄아서 공격도 못하죠 끝 끝났네 넌 지금 실수를 소질렀다 내 분노를 맛봐라 아 사신받다 주시바 말이라고 룬피라입니다 아까 룬피안돌 근데 이거 있으면은 이제 소멸 카드 없어가지고 난관 두개라서 터진다 터짐 터짐 잼반구 근데 잼반구는 초컨대 쫄보 꼬리 쫄보의 상징 쫄 쫄 노잼 꼬리 노잼 꼬리 핑핑 도코특 까먹고 있으면 발동된 진화 하나 더 나왔다 하나 더 쓸까 근데 이거 왜 소멸 시키는게 안 나오냐 잼랍 심호 심호 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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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기력 만병통치약 어둠의 족 케미컬 소돌 케미컬 케미컬 소돌 그냥 타격이나 지우는게 더 세지 않을까 타격 너무 싫은데 타격 너무 싫은데 wire 타격 슝 타격 삽극 혐 체물이다. 어 망했다. 사시인 풀피 야면면림 받았습니다. 난관 가방 보다는 빌어버그 타격을 지울거야. 난 타격이 졸라 싫어. 사신으로 따갑 어때... 아우 너무 아프고 이제 안 아픔 흘려보내기, 천둥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픔 음 향으로 땅 파니까 향으로 나옴 고고학자 에어클레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돌 둘 다 탔지 한 돌 저거 강화를 해야 되나 보스전 생각하면은 강화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섯 못잤나 이거 아 못잤네 불피컵 흑우 무적 난타 박치기 무적 유독성 유독성을 한 돌 한 돌 강화하지 말까 그냥 전경기 아이씨 전경기가 왜 나와 사실 뭐 힘 20정도만 쌓아도 사실 뭐 힘 20정도만 쌓아도 한 돌 공개 10정도만 쌓아도 한 돌 한 돌 빌은 입만하십니다 낯첨탑 깨어나보니 낯선 첨탑이다 금강저 발화 자가 형성 전투 자연바라 아이언클레드 꽥 힘 34 편안 정발대면요 비싸집니다 와 비싸집 닷 흰 포션 난타 업호 업호? 업호 볼 거 있나? 볼 거 맞네 판길 필요 없고 몸부림 흑우 부족 필요 없고 하나 정도 강화할까 한계 돌파 반갑습니다 제비를 써야되나? 초컷 되네 달팽이 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달팽이 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 담터들 맞겠다 어 향으로구나 믿고 있었다고 지켜 호러쿤 달팽이 허접색 오늘도 도바뱀 꼬리는 쳐다만 봅니다 get out of here hoje opinion 자Why please 스펙 존재 좋아요 지금 mistaken tem 라임 우리 아이언 Lord 사실 분 감사합니다.